짜잔~~ 감귤 샌드 만들기~~ 뭐야 감귤 샌드 너무 맛있겠지? 향긋할거 같아 그럼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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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감귤 샌드를 만든다고? 어 나는 귤 말랑이가 있는데 에? 에잎이 개나? 아 잘됐나 개끼개 에 에 에 에 에 에 에 말랑이 재밌지? 진짜 기분 같아 먼저 식빵의 끝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다 잘라줬으면 이 식빵을 이유리컵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 빵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거야 우와 재밌다구 우와 또 오 꾹꾹꾹 반대쪽 또 꾹꾹꾹 너무 잘됐다 그리고 나는 이 우산 모양으로 꾹 찍어줄거야 우산 모양으로 꾹꾹 눌러서 찍어주고 오 오 대박 대박이다 그 다음에 뺀다 뿅 우와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뿅 뚫었지? 오우 마키 누나 뭐해 어 오레온 이거 봐 감귤 샌드 만들구나 감귤 샌드? 아 재밌겠다 캐캐캐 캐캐캐 오이 귤이다 캐캐캐 어 귤 엄마가 살았더라 많이 맛있어? 맛있던데? 향긋하고 상큼하고 아 그렇구나 헥 캐캐캐 이게 진짜 이게 가짜 헥 캐캐캐 그런 다음 식빵에 굴잼을 이렇게 발라주는거야 우와 귤잼 맛있겠다 귤잼 완전 맛있겠다 슉슉슉 슉슉슉 아까 미국 귤잼 바른거에다가 짜란거 위에다 올리면 귀여워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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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내가 귤즙 만들어줄까? 귤즙? 어떻게? 손으로 꽉 짜면 돼 아 더럽게 손으로 짠걸 어떻게 먹어 왜 못 먹어? 내가 짜볼게 아 해 아 싫어 짠다 하나 둘 하지마라 셋 뭐야? 귤즙 왜 안나와? 이거 귤즙 안나오는 귤이야 케케케 뭐라고? 이거 귤 말랑이지 이 안에 개구리알 들어있어 케 ike 진짜 귤같지? 뭐라고? 귤 말랑이 아 귤 말랑이인데 진짜 귤인 줄 알았대요 아 재미나 깨깨 뭐야 진짜 귤이 아니라 이거 진짜 귤 말랑이잖아 우와 정말 귤이 까져있는건줄 알았어 진짜 같지? 아 재미나 깨깨깨 안녕하세요 뿌! 뿌? 양갈래? 다음 차전은 양갈래 누나 깨깨깨 너네 뭐가 그렇게 재밌냐 뿌? 어 재밌는거 있지 개캐? 재밌는게 뭔데? 어 우리 감귤 샌드 만들고 있었어 감귤 샌드? 어 너도 만드는거 볼래? 그래 보자 뿌! 식빵을 꾹꾹 눌러주고 눌러주고 그 다음 생크림을 발라서 달콤하게 달콤하게 오 ASMR 그 위에 감귤을 하나씩 올려줘 뿌? 뿌? 짠 이렇게 되면 다 됐다 우와 맛있겠다 뿌! 맛있겠지 누나 누나 양갈래 누나 왜 불러 뿌? 누나 귤즙이 더 맛있는데 귤즙 먹을래? 귤즙? 어 나 먹을래 줘 자 아 해 내가 뿌릴게 뭐? 뿌린다고? 어떡해? 내가 손으로 짤거야 자 귤 짠다 하나 둘 잠깐 잠깐 뭐야 왜 손으로 잘라 그래? 뭐야 하지마! 셋! 하지말라고 뿌! 뭐야 귤이라며? 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하하하 가짜귤이지 가짜귤 하하하하 가짜귤이라고? 아 이거 귤 말랑이 개캐캐 이거 귤 껍질 까놓은거랑 똑같이 생겼잖아? 말도 안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? 하하하하 나도 깜빡 속았어 오리온 너 혼날랩뿌? 오 말씀드리는 순간 다 완성되는 감귤 샌드 오 이 상태로 랩으로 감싸서 20분 좀 놔두면 되게 잘 썰린대 오케이 랩으로 감싸줍니다 우와 맛있겠다 기다렸다 먹어보자 그나저나 오리온 너 깜짝 놀랬잖아? 또 엄마 오면 소개하지 캐캐캐 아하하하 진짜 재밌겠다 야 오비키 어 박세인? 오 박세인 누나다 박세인 누나 소개하지 캐캐캐 너? 너? 어? 다 있었네? 왜왜왜왜 또 너가 감귤 샌드 만든다며? 넌 그걸 어떻게 알았지? 지나가던 새가 알려줬잖아? 와 역시 속담대로 남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렇지 어서 내놔 아니 뭐 맡겨놨냐? 그것보다 리온이가 더 맛있는거 좋은데 에헤헤 박세인 누나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아 웃기다 뿡 뭐가 웃겨? 뭐가 맛있어? 귤즙 먹어봤어 귤즙? 뭐야 귤즙? 글쎄 안 먹어본 것 같은데? 엄청 맛있거든 먹어볼래? 어서 줘봐 귤즙 자 내가 손으로 짜줄게 뭐라고? 손으로 짜서 준다고? 왜? 하하하 박세인 저거 장난감이야 나도 당했어 뿡 아 왜 말해 아 그 귤 말랑이? 나도 그거 알아 귤 말랑이 에이 이게 아닌데 그거 아닌데 진짜 귤인데 그래 해봐 해봐 진짜 귤이면 해보라고 나 안석아 안석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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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한다 하나 둘 셋 안석는다고? 안석는다고? 진짜 귤이잖아 이게 뭐야? 어? 진짜 귤이었네 진짜 말랑이는 어딨지? 진짜 말랑이는 이 식탁에 있었어 뿡 뭐야 진짜 귤이야? 하하하하 귀귀귀귀귀 하하하하 너무 웃기다 뿡 뿡 너네들 죽을래? 아 미안 박세인 누나 장난치려고 그러는데 진짜 귤이었네 하하하하 저 징너 뭐야 맛있잖아 귤죽도 맛있겠다 하하하하 오! 말씀 드리는 순간 귤샌드 완성이 다 됐어 다 썰고 드랍 우와 우와 맛있겠잖아 우선 4분의1쪽 모양 귤샌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금귤샌드 음 금귤샌드 음 오! 맛있다 이케께 귤이 향긋하고 맛있어 모양도 예쁘잖아 하하하하 좋아 오늘도 신나게 귤 말랑이로 장난도 치고 귤샌드 만들어 먹기 대성공 나만 다겠잖아 오!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